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얘기 이문정 검사님의 페북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간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 하는 확신을 했던 검사가 3명 있었다는 거죠 부산지검과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 한나라 말 최고의 인물평가자로 꼽히는 허자강이 조조를 두고 하는 인물평이라는데 저 역시 그 선배들을 보면서 치세의 능숙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의 빼어남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난세의 간교한 검사에 간교한 검사만 딱 따가지고 기사가 쏟아졌어 아 내 눈 이문정이 문찬석을 저격하면서 간교한 검사라고 했다 어디 간교한 검사라고 했습니까 그분들의 하는 행태를 보니 처세의 능수능란하더라 그리고 난세에는 간교한 검사가 될 수도 있겠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간교한 검사라고 했습니까 시대와 검찰의 과연 정의로움과와 맞물리면서 이곳저곳 전전하던 제 처지가 위태롭긴 했지만 계속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지런 일을 수행하는 선배들이 스스로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멀리서 지켜보던 제가 오히려 더 조마조마했는데 인사불만을 거친 말로 토해낸 문찬석 선배의 사직 인사에 이런저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역시 각자의 경험 인상 진영에 따라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지는데 대선 때마다 검찰개혁이 공약이었던 나라에서 그 시절 잘 나갔던 간부들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와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을 리 있겠습니까 기자 여러분들 문찬석이 갑자기 무슨 정의로운 검사고 평생을 갖다가 검사당 검사로 살아온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고 왜 갑자기 스타로 뛰어 여의도 저승사다였던 문찬석이 검찰 인사에 직언을 나면서 뭐 이따위 얘기들 같다고 그러면 왜 그때는 방관하고 침묵했어 왜 막 죄를 막지 못했어 임은정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올 때 그때 편지를 보냈어요 도드라졌던 정치검사들은 버려라 그런데 그 정치검찰들을 더 등용을 해버렸어요 서지영 검사와 박병규 선배가 함께 고소고발했던 피고발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어떤 사람이 검사장에 올라간 거야 지금 현재 인사해도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선배들이 대개 그 모양이라 누굴 탓할 수 없어 그런 아쉬움 그렇지만 때가 덜 묻은 후배들이 자꾸 선배들을 밀어내고 올라서면 그러면 진짜 검찰들의 개혁된 내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에둘러서 비판의 글을 쓰면서 단 문찬석이 2015년 남부지검 공보 담당자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뭘 덮었는지 어떻게 국민들을 속였는지 이 사안 하나만 봐도 문찬석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문찬석이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황희석 최고위원회 2020년 4월 3일자 머니투데이 인터뷰 기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 바로 그 한동훈이가 어떤 일을 같이 저질렀는지를 황희석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2015년 4월 서울 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모 당시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후배 여검사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고 진 전 검사에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상태다 이들이 징계받고 불명예 퇴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검찰이 자체 감찰 뒤 징계 없이 진 전 검사는 사표 처리 김 전 부장검사는 명예 퇴직까지 시켜줬다 진 전 검사는 이후 대기업 임원으로 당당히 취업하게 된다 그런데 이 진 전 검사가 누구냐 그 한동훈의 처남이라는 거예요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검찰 내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거 감찰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진 전 검사가 바로 이번에 윤석열 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 검사장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처남이며 예전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으로 유명한 진영구 검사장의 아들이며 그 진영구 검사장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최측근 검사인 한 이 진영구 검사장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흑역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걸 했던 사람이랑 그 사람 장인이야 장인이라고 그럼 한동훈이 정의로운 칼제비야? 연자제는 적용시지 말자 그런데 진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왜 진 전 검사는 징계를 받았을지 않았을까 감찰도 징계도 없이 진행된 이 과정에 진 전 검사의 매형인 그 최측근 검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기사에서 2015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구교영 김경학 기자의 기사입니다 법조 명문과 잘나가던 검사 돌연사직의 루머 급속 확산 명문법조인 집안 출신으로 성승장구의 한 공안검사가 돌연사직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공안검사! 진 전 검사는 무슨 검사? 공안검사! 공안검사라고 하면 누구랑 같은 한솥밥? 특수통 등등과 한솥밥이죠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검사의 여검사 성추행설서부터 부장검사의 불화설까지 온갖 썰이 난무하고 있다 검사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커지고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렇다 소문 차단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문은 사법연수선동기들 중 선두권으로 불련되어온 기업검사가 인사철도 아닌데 최근 옷을 벗어놓아서 시작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했다는 말이 전해졌지만 이를 고재로 받다 치는 법조인은 없었다 검사의 화려한 이력 때문이다 기업검사의 초인근무지가 엘리트 검사들이 모여려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다 여기가 김부장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 모범검사 표창을 받고 하버드대 연수까지 다녀오고 통합지 못한 해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무부 위원정당 관련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활용했다 위헌적인 그런 검찰직까지 다 했군요 그러다 지난 2월 정기인사 때 남부지검에 부임했는데 검사의 아버지는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물입니다 부장검사, 평검사, 여검사 등 그룹별로 다 이런데 성접촉, 평검사 회직 중에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부장검사 부라서는 공식 창고를 통해서도 전해졌는데 기업검사의 성추장 의혹을 부인하면서 지난 얘기 그런 얘기가 돌아서 봤더니 부장검사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것이다 이러면서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문찬성 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나옵니다 본인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면서 사실을 제출했다고 부장한테 보고받았다 자 문찬성이 뭐라고 했다고요? 본인은 그냥 좀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실을 제출했다고 부장한테 보고받았다 이런 인간입니다 공범위원하게 국민을 속이고 누구를 감싸준 거야? 검찰의 황금열통이자 한동훈의 처남이자 윤석열 라인 이걸 감싸준 거야 그러면 문찬성은 윤석열 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마땅히 문찬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애완용 검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권력과 싸워야 된다 그런데 성폭행한 놈은 권력과 싸워야 되는데 성폭행을 해가지고 숨겨준 거야? 어 그런 거야? 어 그러면 여성단체들 지금 김재련 변호사님 뭐하세요? 아 이건 나한테 의뢰가 오지 않은 법이라서 안 하고 있나요? 여성단체들 뭐하세요? 여성의 자는 뭐하세요? 여성신문 뭐하세요? 여성신문은 진짜 뭐하고 있니? 이거 제대로 보도했니? 지금까지 관심 갖고 있니? 황희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던 4월 3일자 보도 있니? 여성신문 한번 찾아볼까? 예라 인간들아! 어쩜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인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도 평검사들이 2015년에 성추행을 넘어 더욱더 밀접한 접촉이라는 거예요 지금 징역이 이 정도 선고된 거 보면요 실형이 1년 10개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중강강 상태가 돼야지만 이 정도 실형이 나와요 더군다나 검찰인데 검찰이니까 얼마나 봐줬을 겁니까? 진애들 식구들끼리 황희석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나왔다니까 이런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검사를 문찬석은 감싸줬어요 성추행하다가 피곤해서 평검사를 이렇게 데리고 해보려다가 피곤해서 검사일을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쉬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 징계를 받게 되면 퇴임 후에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그거를 보장해 준 거예요 지들끼리 막아주고 덮어주고 이 지랄한 거 아닙니까 니들이 서울시를 욕할 자격이 있어? 서울시는요 지난 4월 준강간이라고 혐의를 뒤집어 씌운 그 비서관을 직위해제시켰어요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형이 나왔는데 그 전에 옷 벗고 그러면 다 됩니까? 사표를 받아주지 말아야죠 명예퇴직까지 시켜줘서 김부장검사는 이게 법을 제대로 지키는 작자들의 모습입니까? 문찬석 씨 당신이 그렇게 정의로워서 얘네들 감싸줬습니까? 법이 아주 우습지 니들은 니들이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고 니들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으니까 법이 아주 우습지? 이 문찬석이라고 하는 검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도를 해야 될 기자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문찬석에 대해서 추미애 이성윤 저격한 문찬석 잘못에는 단호한 목소리 내야 여기서 문찬석이 그런 거 덮었다는 얘기 나와요? 법정만 MB를 갖다가 결국은 빵에다 집어넣은 그 검사다 정치가 검찰에 깊숙이 들어와 네가 정치 검찰이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줄서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줄서기에 능한 사람이 정치 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정치를 뭐 가운데 들어왔다고 그러고 정치의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라고 난리야 니들이 정치질을 하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거 아니야 다시 일갈한 문찬석 정치가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 네가 들어왔다니까 네가 너희들이 아이고 윤석열하고 어쩜 이렇게 달달한 눈빛을 교환하면서 서로 악수를 하고 있는지 같은 라인이야 같은 라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 딱 검찰총장 되자마자 한 인사 거기에서 지들 라인 빼놓고는 다 좌천시켰어요 일방적인 인사에서 그것 때문에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또 승질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갖다 스스로 내놓는다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훈정 검사가 기회를 느끼는 게 뭔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제대로 설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직제 개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제 개편을 위해서 따박따박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온갖 그런 저주로 매도하고 깔아라 뭉개고 씹어먹고 그게 늑대가 하는 짓이지 늑대란 주인을 모르니까 늑대한테 주인이 어디 있어? 사냥감을 갖다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 거지 그리고 사냥감이 꼭 센 놈은 사냥도 못해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정도가 아주 세다고 생각했던 근데 진짜 센 쓰면 있지 조국 전 장관도 건들지 못해요 진짜 센 놈 누군지 알아? 전직 검사장 아들 이런 인간 못 건드려 이재용 지금 기소위원회 풀어준 데잖아 주인도 없으면 아무나 물어뜯기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재용은 왜 선별해서 안 물어뜯냐 이 쉐리들아 정의원 이런 데만 물어뜯고 나경호는 왜 안 물어뜯냐 세상에 나경호는 지금 고발을 한 사람만 9번 조사를 했어요 input 나랑 شي 앤 감사합니다.